2. 3. 아이템 정리를 좀 해줘요. 굿님. 무기. 상, 할. 할 수 있는 게. 이게 끝인가요? 8개밖에 안되네. 원래 끼던 거나 좀 껴줄게요. 무기. 모자. 상하이. 전체적으로 2초 이상의 17성 둘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개, 8개. 가위가 8개가 필요하겠군. 과연 데몬 어벤저의 아이템은 언제쯤 다 팔릴 것인가? 그게 문제겠군요. 어느덧. 미아이를 육성하고 나서 선콜도 키우고. 데몬 어벤저를 키웠놨데. 이 아이템이 아직도 안 팔렸다는 점. 과연 데몬 어벤저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225기 때. 이 옵션. 세상에. 아킨 쉐이드 데스페러다. 음. 레이오의 15%. 사실 이거보단 좋은데. 이거보단 안 좋구요. 한번 봅시다. 12월. 1월이네요 지금. 어 요거랑 비슷하지 않나요? 아 근데 12월이어가지고 너무 늦었지. 아 가위시용이구나. 아 이거 최근 걸로 봐야되다. 애매하다. 팔린게 없냐? 100억짜리. 이거보단 좋지요. 소울이 안 좋아서 그렇지. 애매하다이. 상례점들이. 이거보단 안 좋지요. 요정. 요정돈 하는 것 같은데. 근데 12월이다. 느낌이 쎄하네. 아. 얼마보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170. 180. 160. 중간에 한 170이겠군. 일단. 170에 올려놓고. 점점 떨구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300억에 올려놨어. 220억까지. 아 네 일단은. 올려놓고. 상황 좀 보고. 점점 떨구든가죠. 나이트 헬로. 2초. 05. 두 줄에. 두 줄에. 두 줄에. 위에가. 12%죠. 공격 회복. 이건. 얼마에 올려야 되냐. 이게 사실. 템으로 보면은. 한 요정도 되는데. 그죠. 31억 정도 되는데. 하하하하. 31억 정도 되는데. 그렇게 받는거 좀 어려울 것 같아. 욕심인 것 같아. 내 기억으로는. 이거 한 30억 주고 샀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아휴. 천천히 떨굽시다. 30억을 좀만 올려보지. 그럼. 여기. 다음. 1초. 05. 18%. 세 줄짜리. 요런거는 매물이 있을 것 같은데. 어허. 요런거를. 아 세 줄짜리구나. 야. 아씨. 딱. 얘랑. 막상막하네요. 가. 같이 올려놓습니다. 오케이. 전쟁. 들어가. 이것도. 1초. 05. 이 세 줄짜리지. 어. 여기 있다. 아. 06. 이 세 줄짜리네. 아. 내가 18성인데. 18성은 어떡하냐. 아. 얘보다 한 팅 났거든요. 대신에 18성입니다. 요거 어떡할까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올려놓고 떨궈. 음. 그렇게 가야되겠다. 15%에 두 줄짜리. 이 치핀은 되게 애매한가. 33명. 15%에 두 줄. 거의 요정도네. 에디 유니클을 얼마나 사주냐에 따라 달라지겠구나. 이거 얼마에 파나요. 의견 좀요. 네네. 기억이 안나. 얼마에 샀는지. 30억 넘게 주고 산거 같은데. 30억이 올려놔. 아. 31억만 할까. 올려놓고 떨궈서 팔자. 나이트 케이프. 1초. 15%에 두 줄짜리. 아. 18억이. 아. 1일이구나. 이거보다 안좋아요. 그건 맞거든요. 하하하하. 일단은 28억을 넘길 수 없다는 점.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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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두 줄에 이축홍 아 이건 에디가 세 줄이에요 30억 40억 이거보다 좋거든요 40억짜리 보다 솔직히 뭐 40억 받는 건 좀 욕심인 것 같고 와 대벤더는 세 줄 짜리가 왜 이렇게 많냐 이게 15억짜리? 30 30 좀 팔아야 되겠는데 32억 5천이요 아니 33에다 해 놓고 떨구자 거꾸렇게 합시다 35에다 놓고 떨구자 아 오케이 이렇게 하지 씁쓸하네 나이트 헬전 나이트 글러브 레전 값 받고 팔면 될 것 같은데 아냐아냐 40억 받는 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아 이런게 70억이야 별안 어때 옵션만 조금만 띄워서 팔까 너무 옵션이 안 좋나요? 아 근데 이런거에다가 쌍크대 만들기 좀 그렇지 않나요? 좀만 숟가락 좀만 올려볼까 대충 옵션 띄우는 느낌으로 한 세트면 옵션이 대충 나오니까 살짝 손만 볼까 아 근데 이거 돌리다가 다른거 나올까봐 아 근데 이거 돌리다가 크리에 막 쌍크대음 나오면 괜찮지만 크리힘님 같은거 나오면 좀 애매하지 않나 어 뭐하네 어처구니가 없네 아니 부여줘야되겠구만 안되겠구만 그냥 팔았어야지 큐브값만 더 들어가 아 왜 안되겠다고 그랬어 순본이 아까워가지고 띄워야겠다 아아 그만할걸 아 괜히 했네 아이윰 샀으니까 돌려야겠네 그만했어야 되는데 큐브 장갑값을 큐브로 쓰고 와 크댐 자체가 안나온다 아 데멘조 상크대음은 왜 띄우라그래가지고 아 아 아까워서 투자 해야되겠는데 크랜드 크랙 상크대음 4,000원 5,000원 3만 6천원을 쓰고, 45억에 파는 것 같아 3만 6천원을 쓰고, 40만원 쓰고서는 4만 6천원을 쓰고, 45억에 파는 것 같아 4만6천원으로 올리라, 5만4천원을 써서 갑니다 5시간 뒤, 5천원을 시작했고, 4만6천원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